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우누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소소한 큐브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공명세 퍼즐 소소한 언박싱을 해봤는데 그거는 사실상 큐브 즉 트위스트 퍼즐이 아니라 공명세 퍼즐이라는 다른 퍼즐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큐브를 이렇게 소소한 언박싱 시리즈에 또 올리는 거는 처음이네요 오늘 소개해볼 큐브는 이겁니다 슈퍼 플로피 큐브 슈퍼 133이라고 불리는 큐브인데 서점에 갔다가 이게 7,000원 가격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7,000원이라고 되어있죠 노트7 화질 하나는 진짜 좋네요 너무 폭탄이라서 그렇지 어쨌든 이걸 구매를 했는데 제가 플로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플로피는 이러한 133 이렇게 생긴 납작하게 생긴 이런 큐브를 133 큐브 혹은 플로피 큐브라고 부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플로피는 이런 일반적인 133 플로피 큐브이드나 아니면 스티커는 뗐는데 이런 식으로 미러 플로피 큐브 이렇게 저는 두 가지 플로피 큐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슈퍼 플로피 큐브라고 해서 상당히 좀 신기하게 돌아가는 그런 플로피 큐브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아직 없었어요 구매를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서점에 되게 뭐 7,000원이면 그럭저럭 인터넷 주문하기도 귀찮고 한데 보여서 마침 잘됐다 싶어서 샀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빨리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서론이 길어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싫어요 자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포장을 벗기면 네 이렇게 나오네요 보시면 뭐 원 또는 테두리, 칼라 맞추기 두 가지 형식으로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겠죠 플로피 큐브랑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얀색이 플로피 큐브 그리고 이 검정색이 오늘 구매한 슈퍼 플로피 큐브입니다 먼저 슈퍼 플로피 같은 큐브의 특성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플로피 큐브 같은 경우에는 90도 회전한 상태에서 다른 면이 아예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구조상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슈퍼 플로피 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도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돌려서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섞이는 그런 신나고 재밌는 그런 큐브죠 이런 큐브가 이제 슈퍼 플로피 큐브인데 난이도는 뭐 보시다시피 조금 쉐이프 시프팅이 되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도 안에도 막 색깔 있고 한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다고는 듣지 않았어요 그냥 쉽다고 들었으니까 한번 한번 쪼물쪼물 거리면서 계속 섞어보고 만져보고 하도록 할게요 한번 어 여기 테두리 색깔대로 맞춰보고 싶은데 과연 할 수 있을지 되게 상황 판단이 어렵네요 지금 옆면을 다 똑같은 색 똑같은 테두리 색깔로 맞췄는데 상황 판단이 생각보다 좀 어렵네요 대충 어떻게 맞추는 건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큐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쉬울 것 같기도 하고 재밌겠네요 아 어떻게 하는지 대충 감을 잡았어요 제가 원래 어 플로픽 네 다 맞춘 것 같은데요 상황 판단이 어려웠던 게 여기 보시면 테두리가 진한 초록색이고 옆면에 또 연한 초록색 면이 하나 더 있어서 상황 판단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어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쉽게 맞출 수 있었고 네 보시면 여기 스티커가 살짝 이런 데가 조금 애매하네요 네 그렇긴 한데 뭐 어쨌든 7,000원에 재밌는 퍼즐 구매한 것 같고요 이번엔 한번 다시 원래대로 이 안쪽 원 색깔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큐브를 구매를 많이 못해요 정확히는 못하는 것보다 음 딱히 무슨 큐브를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나중에 Q&A 영상이나 뭐 그런 데서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솔직히 큐브를 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큐브를 이제 재밌어서 한다기보다 약간 정으로 한다 이런 느낌이 네 없지 않아 있네요 너무 아쉬운데 음 그래도 뭐 큐브는 그래도 아무리 정으로 해도 재밌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안에 원 색깔대로 한번 다 맞춰봤네요 아무래도 한 층 밖에 없으니까 쉽긴 쉬워요 네 그렇긴 한데 그냥 뭐 재밌는 7,000원짜리 큐브 퍼즐 구매했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준호는 일반 133 플로피 큐브 그리고 133 미러 플로피 큐브 그리고 이렇게 슈퍼 플로피 큐브까지 현재 시중에 시판되는 플로피 큐브는 다 모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적인 삼성 큐브 하나의 크기가 되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유튜브가 준호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슈퍼 플로피 큐브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